저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보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은 반드시 우리들 가정 가정에 개개인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기적이 일어났어요로 정한 것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나눌 말들 것입니다 큰 소리로 말해봅시다 자, 일시오니告각시 마시오까 세, 노!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이 왔어요 すいません, 난 또 약국을 할 수 있을까 몰라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작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두시, 찌파리사 怒りました 찌파리사는 좋네요, 하수호 怒ります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しか시,神様は 이ようなこと을知지 Slide 우리에게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즉,私たちが奇跡을体験するために こういうこと을知지, Sepulhrite가 이렇게 말아라 시작 첫 번째가 뭐예요? 第一 방메,それは何ですか? 시작 하나님의 기적을 의심하지 말아라 それは,神様의奇跡을疑わない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뭐 하지 말아라 시작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 빵 좀 얻기 위해서 뭘 좀 얻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예수님 시대 군중들처럼 말이죠 예수님과 빵을 하나님의 기적을 내 정력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바라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起こす 이유는 何이라고書いてありますか?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할 것 같아서 비추어 주세요 이제答えを用意しています 시작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それは 私たちが 信じ使える 神様の 全能さを 私たちに 分からせるため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하신데요? 나ぜ 私たちに 分からせるんですか? 이것도 모르죠 分からないでしょう 그래서 비춰줄 거예요 じゃあ 答えがあります 그래서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それは神様を信じていると 言いながら 神様の 全能さを 忘れるからなんです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また 神様の 全能さを 疑うからなんです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そして 一番 重要なことなんです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それは いかなる 状況でも 全能なる 神様を 揺れることが ないためなんです 아멘이십니까? 아멘でしょうか? 이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적 기적 들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가지 모양의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적 들을 보았죠 근데 앞으로는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기적을 의심하지 말아야 그 기적을 의심하지 말아야 기적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야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겠네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도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누구한테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더 달라집니다 그 물건의 가치는 누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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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가 달라집니다 배영재는 농구 좋아해요? 배경재는 바스켓볼 좋아해요? 농구공 하나 하면 얼마죠? 바스켓볼 몇만원 얼마죠? 1만원 1만원 배영재가 농구공 갖고 있으면 1만원 정도 한답니다 배경재는 바스켓볼 가치다면 1만원 정도 가격입니다 근데 그 농구공을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바스켓볼 마이클 조던 の手 위에는 몇만원 될까요? 그 공이 4억 엔짜리가 됩니다 4억 엔 の 볼 になる んです 요 홍 집사님 뭐라 했었죠? 제대로 했어요 홍 집사님은 골프 쳐요? 홍 집사님은 골프 やってますか? 골프 갖고 있어요? 골프 볼 持ってますか? 홍 집사님은 골프 갖고 있으면 그 골프 건 얼마예요? 홍 집사님 골프 볼 볼 볼 볼 볼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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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짱 돌 근데 이 돌이 다윗의 손에 있으면 뭐가 돼? 골리아스를 넘어뜨릴 수 있는 무기도 된다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똑같은 물건도 달라져요 오병이어있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다섯 개와 두 개의 우오 그게 우리 손에 있으면 뭐가 돼? 제가 우리 손에 있으면 뭐가 돼? 뭐가 돼? 뭐예요? 휴시버거 단단히 휴시버거 휴시버거 단단히 휴시버거 물고기가 두 마리가 더블 휴시버거 우오가 두 개가니까 더블 휴시버거 그런데 그 오병이어와 그 오병이어와 예수님 손에 있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장정만 5천명이 먹이고 그 다음에 열두 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오병이와가 된단 말이에요 저와 우리 삶이 예수님 손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손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신이 나 이 사이에서 정말 웃기고 있어요 저와 우리 삶이 예수님 손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예수님 손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은 예수님 손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은 거룩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은 정말 기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찾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내 인생을 내가 찾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만원짜리 350원짜리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게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을 늘 세상에 찌들어서 힘들고 고생하고 병들고 이런 흔한 인생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예수님 손에 맡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삶이 거룩한 삶 되는 거고요 지적의 삶이 되는 거고요 축복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가정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힘이 나고 신이 나요 무슨 영적 승리의 비결 별거 없어요 축복의 비결 별거 없어요 나와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행복의 비결 별거 없습니다 행복의 비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얼마나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거기에는 행복도 있는 거고요 그 안에 영적 승리가 있는 거고요 축복도 있는 거고요 축복도 있는 거고요 기적도 있는 거고요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 때문에 고난을 받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은 너무 힘이 나고 신이 나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위협에 여러분이 제가苦심을 받을 때 どうなると 예수님이おっしゃったんですか 찌그러져서 울고 있어라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하지만苦신데泣いていなさいとおっしゃったんですか 기뻐하라 했었어요 むしろ喜びなさい 왜 그렇다고 그래요 나 때문에 받는 너희가 고난은 곧 너희의 상금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조화도 할렐루야 하고요 고난을 받아도 할렐루야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嬉しい時에는 할렐루야であり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렇게 예배는 드리면서 삶 속에서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 밖에서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영적 안정감을 잃게 됩니다 영적 관계가 끊겨집니다 영적인 안정감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무너지게 되는 거라고 유한삼서의 말씀처럼 말이죠 유한삼서의 말씀처럼 말이죠 범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건하지 않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지고요 그래서 모래 위에 세워놓은 집처럼 집이 창수가 났을 때 떠나가는 그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도 분명히 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없는 인간관계만큼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 없다고요 예수님 없는 그것이 가장 나에게 위험이 되고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래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저래도 그리스도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도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사도 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으로 갑니다 시토나들에게 17章을 믿고 시토바울이 아테네という 지역에 갔습니다 전도하러요 전능하신에 갔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아테네는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아테네가 유명한 건 뭐예요 아테네가何에 유명한가요 아테네는 어떤 지역에 유명한가요 아테네는 어떤 지역에 유명한가요 다치고 있어 조금 잔인입니다 그런데 맞긴 맞아요 그런데 아테네는 어떤 지역에 유명한가요 아테네는 어떤 지역에 유명한가요 조용하고 있으려니까 아테네는 잔인이라고 했죠 철학이 유명하죠 철학 그리스 철학 아테네는 철학 철학의 도시 아테네 뭐 이러잖아요 철학의 도시 아테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여기가 바로 내가 전도를 해야 될 때다 그래서 시토바울은 마사니そこ가 私가 전능할 수 있는 지역이다 자기가 배운 철학의 사고방식 철학의 변론으로 변증론으로 내가 완전히 아덴을 완전히 복음을 하나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철학까지 확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이 전도가 안 돼요 아무런 열매도 없이 벌써 쫓겨났어요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가져갔는데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허락해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가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바울이 쫓겨나서 자기를 보니까 너무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이 진리의 복음을 사람의 생각으로 전했더니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에도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말씀에도 전도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아테네에서 실패한 사도바울이 너무 실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고민하게 되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알려주시는 것이 큰 깨달음이 되게 되죠 사도 바울 열심히 있었는데요 성령께 완전히 잡혀있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폐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를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을 합니다 자기를 포기하게 되고요 자기의 모든 자아, 자기의 감정,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그 자기 안에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일본語で一緒に 읽어봅시다 세,の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세,の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과 함께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에 실망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사람들로부터 쫓김을 당할 때 수치스러움을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수치를 느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수치심을 느끼지 지가가生きているから恥ずかしいと思うだけ다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은 자가 내가 어떻게 수치심을 느끼실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죽은 자가 내가 어떻게 수치심을 느끼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에 아っても死んでいる私だから 恥ずかしく思わないと思って立ち上がる 그리고 오직 주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전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아테네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죠 그리고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서 자기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해요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자신의 신고가 오각을 했다는ように 예수 그리스도와 중지가だけ을伝えるんです 사람의 지혜를 전하지 않고요 사람의 말을 잘하는 그 언변으로 전하지 않고요 어제 나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보혈을 흘리신 예수 구원의 십자가를 전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쫓아와요 가는 곳곳에서 구원 받고자 자기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아테네의 실패와 고린도의 성공 그 가운데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테네의 실패와 고린도의 성공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테네의 고린도 별 멀지도 않아요 아테네의 고린도의距離은 없지 않습니다 또 환경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요 環境도それほど変わってはないんです 오히려 고린도가 더 심각화했습니까 더 세상적이었고 더 우상적이었고 더 우상적이었고 그런데 왜 아테네와 달랐을까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사도바울이 예수님 안에 있었느냐 없었느냐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요 영적인 승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늘 악한 것들에게 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공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안에서 성공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두 사람들 가운데 두 분의 모습 가운데서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안 박혔느냐 이 차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 차이 자기의 학력과 자기의 경험 자랑했던 그리고 세상에 큰 매를 맞고 다시 깨닫게 됐던 사도바울 그렇게 깨닫은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가 아니라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오직 내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만 내가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잊지 마시오 나 잘 났다 너 못 났다 하지 마요 나 안다 너 모른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요 모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진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가십시오 구원의 십자가 안에서만 살아가십시오 나와 우리 가정을 항상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십시오 항상 말씀 안에 있게 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삶의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교회에서나 아니면 서로 만나서 이런 말 하겠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수 있겠죠 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을 수 있게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